안녕하세요 자 6월 5일에 지방직 9급 문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일단 해설하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지방직에서도 역시 문법 문제는 3문제 정도가 남았고 어휘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한자성어 1문제 그리고 문학 비문학이 6개 5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서도 역시 문법 문제가 좀 적게 출제가 됐는데 지방직도 이렇게 문법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도 공부하고 비문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를 해요 다 공부합니다 진짜 조금 되게 좀 화가 나서 좀 격해지긴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문법 문제를 이렇게 조금 낼 거라면 좀 범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문규정만 출제를 할 테니까 문법은 어문규정만 공부를 해라 그게 이제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시험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법 문제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하는데 탈랑 3, 4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밸런스가 너무 깨지잖아요 이러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맞춤법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난도가 있는 건 이 바기다 정도가 조금 난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 되겠죠 웬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 아이랑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왠지 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왜인지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소주가 마시고 싶어 라고 할 때 이게 되는 거고 웬 놈이냐 웬일이야 웬일 이럴 때에는 뭐가 된다 이거 쓰는 거가 돼요 몇 일은 이건 너무 쉬웠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몇 일이 아니라 뭐가 된다 며칠이라고 적는 게 맞겠죠 이 며칠의 어떤 난도를 본다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 어떤 거랑 좀 비슷한 난도냐면 희한하네 의의 없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일 수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며칠이 돼야 되고 이 바기다가 조금 이제 헷갈려요 저도 이제 수업할 때 바기다 하고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키다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둔살이 뭐하다 바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말고는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그치 옷이 장롱에 박혀있다 그럴 때는 이제 바기다를 쓰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바기다 잘 쓴 거고요 의뢰도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공부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이중모음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단모음이 된 거야 그래서 단모음화된 아이를 뭘로 한다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뢰라고 해서 이중모음으로 적으면 안 돼요 요거랑 같이 공부하는 애가 누구냐면 미류나무였는데 지금 뭐가 됐지 미루나무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캐캐묵다가 옛날에는 캐캐였는데 지금 뭐가 되는 거 단모음이 돼서 캐캐묵다 고로거랑 같이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의뢰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이중모음으로 쓰시면 안 되고 단모음으로 쓰시는 게 맞았어 그래서 1번에 정답이 2번이었고요 2번 문제예요 로서하고 로서 구별하는 건데 일단 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일 때 붙는 거고 로서는 재료수단 도구 그리고 요거 이제 시간 요거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요게 시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써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서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대화로서 갈등에 풀 수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갈등을 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대화가 필요하겠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수단이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대화로 써가 되는 게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오늘로서 그 일을 끝내고야 맞았다라고 할 땐 이 오늘로서가 뭘 도우러 가는 거야 시간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맞는 표기가 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로서 세 번째가 됩니다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시간 요게 되니까 로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로서가 돼야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문제가 이제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핫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나절의 중심 의미가 하루 낮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루 낮이 8시간이야 8시간이면 한나절이면 낮의 반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4시간이 되겠죠 그쵸 요게 4시간이지 한나절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 반나절의 중심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한나절의 반이거든요 그 말은 한나절이 4시간이면 반나절은 뭐가 돼 버리는 거야 2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중심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변 의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중심 의미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그런데 주변 의미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반나절의 주변 의미 두 번째 의미로 뭐가 있어 하루 낮의 반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1번으로 일단은 정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정답 없음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틀려서 85점인데 라고 하시면 90점까지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건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일단 1번으로 가는 건데 정답 없음 처리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달포는 뭐 되게 흔한 거 달포는 우리가 문화 갈 때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은 거 극구적개 극구적개가 며칠 전이야 이틀이잖아 극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틀에 두 배가 돼서 뭐가 된다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극구적개니까 이틀하고 하루 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극구적개고 해거리가 이거 좀 낯선 단어였어요 해거리가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거 하신 분들도 많은데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은 간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낯선 단어가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1번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정답은 1번이라고 일단은 나와 있고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보죠 몹시 가난하다라고 했고 가랑이가 뭐한다 찢어진다 이거는 우리 많이 쓰기도 하죠 아주 그냥 찢어져 찢어져 아주 그치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랑이가 뭐한다 찢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거고요 연결해줬다라고 했고 호흡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그치 뭐 호흡을 맞추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와 너랑 나랑 이번이 연기가 몇 번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거구나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고 이때 연결해준다라는 얘기는 뭐한다 아 내가 너랑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다리 좀 놔줘? 이런 데 쓰잖아 그 다리를 놓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리를 놓다 호흡을 맞추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호흡을 맞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깔보며 비웃었다 호흡숨치다 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보다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못 썼다는 얘기야 다른 말도 있나? 눈탱이 맞았다도 쓰잖아 요즘에 그치 눈탱이 맞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바가지 썼다 눈탱이 맞았다 나 핸드폰 바꿨어 얼만데? 150 눈탱이 맞았구만 아주 고를 때 쓰기도 하지 그래서 바가지 쓰다랑 같은 거야 아셨지? 그래서 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5번이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썼어요 여러분 지문 다 올리기 힘드니까 기억 보시게 되면 이때 월메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 저를 모를 쏘냐 이랬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의문문이야 근데 대답을 필요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가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야? 당연히 서리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천중절 춘향이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서리법은 되게 많이 했잖아 그쵸? 그래서 서리법이 들어간 거고 녹음, 방초, 우거져, 금자인데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라고 해서 황금 같은 무슨 표현법이야? 지규법이죠 이 지규법이니까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비유법 비유법 안에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활류법, 대유법, 풍류법 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비유법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든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짝꿍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음량의 조화 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2번까지 맞고요 3번이에요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등등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펄펄 흔들흔들 요게 이제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는 뭐가 있고 의성어가 있고 모양을 흉내는 의태어가 있겠죠 그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뭐가 된다? 의태어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들어갔고 시각적 선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제 많이 공부할 때는 시각적이라는 말보다는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뭐 생긴다라고 배웠어 생동감 그치?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도 괜찮은 지문이 됐겠죠 그래서 생동감 있다 시각적이다 다 맞아요 자 마지막 4번인데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지자적 논평을 통해까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요거 되게 고급진 거거든 우리가 문화 고전 공부할 때 편지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고급진 거예요 진짜 고급진 거고 맘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갑자기 서술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던지는 말 그치 우리 공부할 때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도 춘향전이지만 춘향이가 옥에 갇혀있고 그치? 이몽룡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때 그 모습을 보니 어찌? 그치? 슬프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 거야 서술자가 튀어나온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서술자의 개입 편지자적 논평이 돼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내면이 아니라 그네 타는 모습이 되는 거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지만 여러분 이몽룡이 춘향이 보고 반한 건 내면이 아니에요 뭐 보고 변한 거야? 아우 장난 아니거든 그치? 이게 최고인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하잖아 남자는 재주가 많고 여자는 뭐 가인 겁나 예쁜 거지 그치?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애가 착한 거지 그쵸? 맨 처음에는 아 이게 착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춘향의 내면은 상관없어 외향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셨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이에요 이건 좀 짧아서 제가 다 널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화법 문제야 쉽게 말하면 말하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치?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느냐 화법 문제가 되는데 이걸 다 읽어볼까요? 지난번 제안서 프렌젠텐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얘기는 짓단 애는 뭐 한 거야?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와 안 와?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려 얘도 약간 싸가지가 없긴 해 그치? 연락을 기다리는 거야? 그 얘기잖아 그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소개팅하고 왔어 소개팅하고 왔는데 아씨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런데 친구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냐? 맞잖아 약간 그런 뉘앙스야 그치? 연락을 기다리는 거야? 오 이 새끼 낙관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냐면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죠 당연히 답변을 기다리는 거죠 오케이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으니까 좀 의아해요 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B가 그래 아 글쎄요 보통은 완곡하게 기억나? 완곡하게는 직접 간접 간접적으로 그치? 이번 주에 나랑 영화 볼래? 꺼져 이게 아니라 아 이번 주는 좀 바빠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완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아주 잘 됐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아 그러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그랬더니 어 기억이 나요 이 말은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가 되는 거야 쓸데없이 낙관적이야 그치? 그리고 굉장히 뭐가 있겠냐면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치고 되게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가 되는 거야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 이 말인 거지 아직 세상 몰라 그치? 아직 세상 몰라 나도 그랬어 처음에 무료특강 했는데 학생들이 와 이러고 갔거든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 네 아무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대학교 때도 네 술 먹으면 여자 후배들이 선배는 친절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와 이러거든 아무도 나를 사귀자고 안 해 근데 맞아 이런 것 같아 갑자기 황짝이네 나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이런 거야 반응은 되게 좋아하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한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치? 왜냐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지만 B는 뭐가 된다?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 그치? 이 얘기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아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궁금하다고 한 거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알잖아요 라고 해서 여기는 부정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B는 고객이 제한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에 대해서 그치? 노 한 거다 완곡하게 표현한 거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A는 B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답변을 완곡하게 거절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면 B언어니까 박수치고 했잖아 그러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거절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문제는 이제 느티나무 젊은 느티나무 강신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소설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설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무슨 문제야? 독해 문제죠 그치? 소설의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읽으면 되는 거 잘 읽으면 되는 문화학의 탈을 쓴 비문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잘 읽으면 되는데 전 바로 갈게요 1번 보면은 나는 형규도 내 새아빠 내 새아버지인 무시류의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새끼 잘생겼거든 그래서 약간 썸타요 그리고 약간 비누 냄새 되게 좋아하고 이 새끼 무슨 비누 쓰는 거야 되게 좋아요 이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비누 냄새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게 나오냐면 나는 또 물론 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뭐한다 바란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나와 형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률상만 뭐가 되는 거야 온우위 그치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온우위가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디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무시류의 아들인 형규와도 뭐하다 마찬가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시류도 새아빠고 형규도 뭐가 되는 거야 오빠긴 오빠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법률상의 뭐일 뿐이다 오빠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세 번째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시류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뭘 느끼고 있다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본문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거부감이 아니라 무시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1호부터 느꼈던 것에 몇 갑절이나 몇 갑절이면 안 되는 건데 그치 강한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감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거죠 아 이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건가 보호인가 이런 걸 느꼈단 말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인 거지 이해 됐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뭐하고 싶다 충실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우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온우이면 돼는데 안 돼 그치 그냥 부르는 오빠가 아니라 오빠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 오빠가 이해 됐죠 그래서 온우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법률상으로 오케이 그래서 3번이었어요 4번도 오케이 됐어요 자 7번 정답 3번이었고요 8번 문제는 이제 뭐 수동적인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이거 돼가 되는데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봐 좀 뭐하지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소극적이죠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서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뭐해서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뭐해야 돼 차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공격적인 거야 자 그런데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은 달라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배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뭐하는 거 내세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단호한 태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2, 3, 4번에서 단호한 태도를 한번 골라보자 그 말이잖아 그치 1번 보시게 되면 어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랬더니 어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피세요 내 의견 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치 두 번째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랬더니 안 되지 얼마나 해로운데 참아 상대방을 뭐하고 있는 거야 설득만 하고 있는 거야 배려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격적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치 3번 봐봐요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랬더니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해롭잖아요 이건 내 의견 이건 내 의견 그치 그리고 너도 존중해줄게 피우고 싶어 그럼 내가 뭐 할 거야 차 세워줄게 그럼 내려서 뭐 하면 돼 피워 난 너의 의견도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존중해줬잖아 그래서 영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지 그치 4번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어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아이고 그렇고 알아서 하세요 내 의견 있어 없어 없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수동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겁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사자성어 문제였어요 사자성어 문제였는데 글쎄요 막 이렇게 막 난도가 높은 사자성어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시험에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다행스럽다라기보다는 좀 알맞은 방향이 한자 도급 문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쵸 요건 약간 현실성 없잖아 솔직히 한자 도급 내는 거 누가 맞냐고 누가 맞아 못 맞아 다 100명 중에 여러분 진짜 내가 모여서 돌려보면 100명 중에 한 3,4명 맞아요 3,4명 그중에 한두 명은 아 너 어떻게 맞았냐 그러면 아 저 한자 한 문과예요 오 한두 명은 뭐에서 맞았을까 찍어서 맞은 거야 네 그러니까 한자 문제 도급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사자성어는 그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냐면 봐봐 호야알매 입에서도 성한의 이름이 나오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맨날 입에 달고 산 거야 그만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빈칸 나고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성한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 다 했을 낀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내 손주가 잘 된 거를 뭐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잔학개나 뭐하지 못한다 있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이 정답이었던 거고요 망원진정은 이제 뭐 그리워하는 거 부모님 그리워하는 거 어버이 생각하는 거고 여마미소는 이거는 기출을 해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한다라는 거라서 여마미소도 나오고 심신상인 교회별전 이신전신 불림 문자 늘 나왔던 거야 늘 그러니까 요 여마미소는 오매불망하고 똑같이 1순위라고 봐도 돼요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마미소 그런 뜻이고 배가 저련은 이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바로 배가 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오매불망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500년 그치 자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시조를 공부할 때 사자성어 중에 역시 방금 오매불망 나왔고 여마미소 나왔는데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지탄 시리즈잖아요 그쵸 뭐 풍수지탄 맥수지탄 기억나죠? 뭐 망양지탄 이런 것들이 되는데 맥수지탄은 나라망한 서러움이잖아요 그 나라망한 서러움 그 맥수지탄은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500년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려가 500년 채우지 못하고 뭐 했어 망했거든요 그래서 500년이라고 하는 시어가 들어가는 시조는 100% 뭐가 된다 맥수지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려의 망함을 지금 뭐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거고요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걸은 뭐한데 간대가 없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변함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영원해 하지만 인걸은 간대가 없으니까 뭐가 돼? 유한하죠 그래서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 세상을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평연화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뭐와 같구나 꿈만 같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뭐가 돼? 인생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꿈 하고 있어도 요거 맨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구운몽하고 이어지겠죠 그치? 일장춘, 몽 남과일, 몽 이런 것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필마를 돌아드니 인걸은 간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선, 경 경치가 되는 거고 야 허무하다 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뭐가 된 거야? 허무하다가 됐으니까 후정 그래서 먼저 경치 얘기하고 나중에 뭐한다? 내 정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선경, 후정 방식 됐죠? 그거였고요 얘는 이제 조지훈의 봉황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역시 이제 쭉 계속 쓰는 산문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벌레 먹었다, 빛이 낡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쓰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구군이 쇠락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었다, 빛이 낡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산세도 비둘기도 둥줄이를 마구 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외부 세력, 외세 그치? 우리를 빼앗은 외부 세력이 우리 궁궐에 뭐했다? 둥줄이를 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쌍용 대신에 봉황세를 틀어올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휘장이 쌍용이고 우리나라의 휘장이 뭐가 되는 거야? 봉황인데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어 조선의 임금이 휘장으로 용을 쓰고 싶은 거야 상징으로 그치? 임금의 상징으로 용을 쓰고 싶은 건데 중국이 내가 용인데 너도 용을 하게? 아 그래 그러면 해 해 한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용 대신에 뭘 한 거야? 상상 속에 세인 봉황을 채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쌍용 대신에 봉황을 채택한 과자가 뭐가 되는 거야? 사대주의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좀 비굴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표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봉황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기가 사대주의 이거를 뭐 한다? 비꼬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틀어올렸다 여기까지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까지가 쇠락한 궁궐을 보여주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품속 정일품도 종구품도 어느 줄에도 내 몸 떨어져서 전혀 없었고 차라리 봉황세야 구천에 호곡하리라는 얘기는 속 시원하게 뭐라도 해라? 울기라도 좀 해라 답답하지 않느냐 그치? 일제강점기니까 차라리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뭐 하기라도 해라? 울기라도 하라라고 하는 어떤 소망 그러니까 여기가 후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보시게 되면 산천 인걸 대비 그치? 아까 설명드렸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쌍용하고 봉황을 대비해서 뭐 한다라고 해서 사대주의 맞잖아 그리고 선경우정 맞잖아 그쵸? 자 가나모도 정해진 율격 음보라고 했는데 정해진 율격하고 음보라는 얘기는 자유시라는 얘기야 정형시라는 얘기야 정형시라는 얘기인데 시조가 정형시가 되는 거고 방금 했던 봉황수는 정형시가 아니에요 자유시예요 그래서 율격은 나는 없어요 가만 있는 거야 가만 정형시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 11번이에요 이것도 뭐 되게 좀 간단했어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의 엄마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뭐한다 교육을 해요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치?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고 일본 엄마들은 뭐라는 거야?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한다 말할 것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청자를 뭐하는 배려하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좀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그대로 나왔죠 미국의 엄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그치? 왜냐하면 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누구 입장? 듣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대충 자 그 다음 12번 문제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첫 번째 지금 시험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그냥 인공지능 얘기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둘째 치고라도 사람을 뭐하지 않을까?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해서 호기심을 당긴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의를 든 게 뭐가 되는 거야? gps야 네 이런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게을러져 안 게을러져? 게을러지지 그치?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여러분 제가 딱 그 세대예요 20대 때 어디 가려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지도책이 있어야 돼요 지도책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다시 세워놓고 펼치고 여기가 몇 번 국도가 맞는 거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래야 안 그래? 요즘 안 그러잖아 그치? 집 이러면 집으로 가잖아 내비게이션이 맞잖아 오 그만큼 사람이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뭐하고 있다? 게을러지는 게 아니냐? 그런 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때문에 이거죠 이와 같이 기계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보다 하나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정답이 돼요 1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모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발전할까? 뭐 이 정도가 되는 건 단정지는 얘기는 아니게 되고 포인트는 이거잖아 중심 주제는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도 역시 독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도 봐봐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공용어 개념도 UN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거지 그치?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10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만 알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식 업무상 봐봐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오케이 이 얘기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여기도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망상에 뭐하다? 불가하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1번 봐봐요 UN에서 근무하는 외국원들은 UN의 공용어를 다 알아야 된다고 했어? 아니죠 하나만 알아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했다 하나만 알아도 얼마든지 사물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3번은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아까 뭐라고 했어?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거다? 이 얘기는 아예 없어요 공용어로 할까 말까?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역시 계속 독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자 악플의 즐거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올린 글을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 동요하는 거야? 흔들리면 자기 효능감을 뭐하는 거야? 짜릿한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악플을 다는 이유가 되는 거고 여기 중요해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치?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뭐한다? 느끼려 한다라고 했죠 결론은 뭐냐면 아주 심한 악플러일수록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리고 무력감에 뭐한다? 시달리는 인간의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가 되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뭐하게 된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효능감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니까 악플을 달아 안 달아? 안 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뭐에 빠질 수 있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봐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한국인 너무 사람을 뭐하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올바른 개인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악플이 조금 더 신경 쓰이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봐봐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 효능감 느껴 안 느껴? 아까 느낀다고 했잖아 맞죠? 개인주의자는 악플의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읽었죠 그치? 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 틀렸지 아까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으니까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 4번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너무 많이 뭐한다? 곤두세우고 있는 거야 신경을 그치? 그래서 맞는 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예요 이제 김훈 선생의 수박이라고 하는 글이 됩니다 요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중에 다른 거 고르라고 했는데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건푸른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동그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빡 쪼개면 이게 어떻게 돼요? 쫙 하고 쪼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뭐가 되는 거야? 쪼개기 전 동그란 수박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빨강, 까만 씨앗, 별처럼 박힌 거 한바탕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수박 속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했어 문제는 그래서 몇 번? 1번만 자르기 전에 뭐가 되고 수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른 후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요? 끝 정답 1번이었고요 16번 문제는 이제 접속어 문제였어요 이렇게 접속어 들어가는 문제는 일단은 접속어의 성격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도 뭐 하셔야 돼? 파악을 하셔야 올바르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양반이었어 그치? 이게 이제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고 황진이 말할 것도 없고 무명 씨도 뭐였다? 양반이 아니었지만 정철이나 윤손도 이황은 뭐였다? 양반이야 중요한 건 양반인데 뭘로 글을 썼다라는 얘기야 한글로 글을 썼어 그쵸? 그리고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봐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뭐 했다? 즐겨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양반이 글 얘기를 했고 그 양반이 뭘로 글을 썼다? 한글로 썼다라고 하니까 비슷한데 방향을 살짝 바꿔주는 거지 그럴 때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허기훈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목까지 썼어 소설까지 썼잖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는 거야? 게다가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들의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까 살짝 바꿨지 뒤집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그렇지만 이렇게 소수였다면 이야기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왕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 쓰지는 않았을 거야 앞쪽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뒤집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그런데 하고 게다가 하고 그렇지만 하고 뭐가 돼?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약간이나 그리고랑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여기서 두 번째는 그러나에서 좀 탈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보통은 한 1, 2번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지막에 가서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저는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선택지 보면서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시간을 좀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이에요 이게 이제 발음 문장 정도가 되는 건데 역시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현재하고 있었다 이래요 이러면 뭐가 안 맞는 거야? 시제가 안 맞죠 현재는 현재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이기 때문에 있었다가 이러면 뭐가 돼야 돼? 있다로 고쳐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자 우리 시청이 지양 이것도 정말 그치? 네 좀 낮았죠 지양하고 지양은 되게 기본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고 해야 할 건 뭐가 돼? 지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향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수회로 인한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수회로 인한이 아니라 수회로 뭐 해서? 인해서 인하여 이렇게 내가 알겠죠 그치? 요거 때문에 준비기간이 뭐 했다? 짧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 납부예요 납부 그치? 우리가 오늘 저도 기본 수업할 때 했던 얘기가 되는 건데 납부하고 뭐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 수납하고 조심해야 돼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뭐 공부할 때 이거 하는 거냐면 접수하고 제출하고 그치? 시험에 얘기해도 많이 나왔어 야 다음 달 시험이잖아 나 그래서 아까 원서 접수하고 왔어 틀린 거지 접수하고 온 게 아니라 뭐하고 온 거야? 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내는 건 제출이에요 그치? 받아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접수가 되는 거야 그치? 납부 수납부 같이 공부하는 거고 요거랑 같이 공부하는 게 뭐하고 뭐야? 임대하고 뭐하고 임차하고 그치? 방 하나 뭐했어? 임차해서 쓰기로 했어 요거잖아 그래서 임대 임차 구별하는 거 같이 공부했던 거야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납부가 맞고 뭐가 틀리다 수납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에요 자 서현이가 말해요 여보게 동윤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 흔히 있는 것을 뭐한 거야? 벗겨 놓은 걸세 라고 했어 그 형상을 또다시 벗겨 만들 작정이군 이라고 했어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서현이는 뭐가 중요하지는 않다 형상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좀 더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동현이가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라고 했으니까 약간 대립되고 있죠 그치? 무슨 말이야 의심이 없다니 뭐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동현 공부를 하게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피거나 받는가 그러니까 동현이는 뭐가 중요하다 형상 형태가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하나하나 그래서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는가 가 되는 거야 형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냐 공부 많이 했냐 그 얘기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내면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동현이는 형태 형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서현이는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게 이제 약간 예술 소설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문열의 금시조 같은 것도 공부를 할 때 스승은 내면적인 거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제자는 스킬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형상이냐 내면이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현의 입장은 달라 안 달라 다르죠 동현이는 겉모습 서현이는 내면이 되고 서현이는 전해진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 형상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형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3번 동현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한다 독창적인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형태 형상을 뭐하다 중요시 여기는 거지 난 독창적인 부처님을 만들겠어 라는 얘기는 없었거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형식과 내용의 논쟁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 요거를 의외로 학생들이 주기에 힘들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봐봐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도로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다시 내려와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현상이야 그치 대류현상으로 방 전체가 뭐하게 된다 따뜻하게 돼요 자 그런데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뭐하지 않아 따뜻해지지는 않아 왜 아까 했잖아 우리는 대류 때문에 공기가 돌잖아 도니까 골고루 따뜻한데 벽난로는 위에만 데우잖아 그러니까 뭐하지 않는 거야 돌지를 않는 거죠 돌지를 않는 거야 돌아야 뭐가 되는데 빠뜻해지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 돌지를 않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 아 고 문제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자 포도주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포도주도 이 문제도 되게 길긴 길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있지만 정답과 관련된 게 맨 끝에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거 밑으로 가볼게요 포도주는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달라 저렴한 포도주가 쓰였고 술이 좀 약한 사람은 그 저렴한 포도주에다 뭐를 타서 마시는 거야 물을 타서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치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세 유럽 소독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되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북방 한계선 그치 그 북방 한계선이야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한데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돼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봐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쉐리처럼 도수를 높인 뭘 만들 수도 있어 고급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 나쁜 건 아닌 거야 잘만 이용하면 모두 만들 수 있구나 고급 포도주를 뭐 할 수도 있구나 만들 수도 있구나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야 맞아 하지만 100%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더운 곳에서도 가능 불가능 고급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 이게 포인트가 됐던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 라고 했죠 그리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상의 이하 적포도주는 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뭐한다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치 누가 백포도주와 중급 이상의 이하의 뭐가 되는 거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해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1번 봐봐 고급 포도주는 모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를 만들어졌다 꼭 그런 건 아니었지 그치 아주 더운 지역에서도 가능 불가능 가능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일까 북쪽일까 북방 한계선이라고 아까 읽었잖아 그치 그래서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맛있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이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게 아니잖아 그냥 저렴한 포도주에도 뭘 섞었던 거야 물만 섞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고급에 저렴한이에요 자 4번 정답인데 병에 담겨 코르크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뭐한다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품질이 뭐할 거다 떨어질 거다가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방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되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치 문법이 적게 나오는데 문법을 포기하느냐 문법 포기하면 여러분 지금 85점 80점이에요 그치 고득점은 안 됩니다 당연히 그치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문법이 또 이렇게 적게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욕 나와요 욕 나옵니다 솔직히 욕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냥 꾸준히 문법 비문학 문학 꾸준히 다 해주셔야 역시 내년에도 고득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아셨죠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계속 응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